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조선총독부로부터 현상금이 가장 큰 금액이 걸린 독립운동가 누구인가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볼 수 있잖아. 총독부에게 가장 위협이 되니까 가장 현상금이 높았던 이문이 1번 김구, 2번 김은봉. 김은봉이 바로 현상금 1위였습니다. 100만 원이 걸렸었고 2등이 바로 김구입니다. 2등이 60만 원. 뭐야? 김은봉이 100만 원. 김구가 60만 원이야. 왜? 김구는 밑에 있는 애국단을 만들었거든. 그런데 총독부로 봐서는 더 무서운 사람이 김은봉으로 봐온 겁니다. 이해돼요? 그 100만 원이 오늘날 얼마인지 알아요? 320억 정도 된대요. 그거 320억 가치가 있는 인물, 320억 오늘날 돈 환산하면 그게 바로 김은봉입니다. 그리고 백범 김군은 200억 정도 현상금이 걸려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아무튼 위대한 인물인데 그런데 선생님, 백범 김군은 되게 위대하다고 알고 있는데 김은봉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왜 덜 알려졌습니까? 이유는 뒤에 가서 나옵니다마는 이 김은봉은 아주 좌파가 되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북한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는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지만 빨간색으로 덧칠해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는 좀 덜 알려진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슬프게도 북한에 가서는 김일성한테 또 숙청당해요. 아무튼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분이 김은봉 개인사가 된다라고 참고하시고요. 영화 나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조성우가 김은봉 역으로 나오잖아요. 아시겠어요? 영화 암살 꼭 영화 한번 보십시오. 암살 암살 영화의 앞에서 한 말씀 드렸죠? 그게 김은봉 역을 맡은 사람이 조성우가 바로 알겠죠? 밀정도 아까 이야기했다. 밀정 밀정의 영화 시작할 때 언니 바로 누구? 김상옥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언니 보세요. 자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